사각톡 보톡스를 비대칭으로 넣는 의사를 고발합니다 와 이거 사이코 의사네 사각톡 보톡스를 비대칭으로 넣다니 제가 고발할 거예요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비대칭으로 넣는데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하다가 사각톡 보톡스에 대한 내용을 댓글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사각톡 보톡스를 맞고 왔는데 비대칭으로 놔주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댓글을 봤어요 저는 제가 이거 꿈을 꾸고 있나? 내가 댓글을 잘못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내 얘기인데 내가 비대칭으로 넣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각톡 보톡스를 넣을 때 양쪽을 대칭으로 넣는 의사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정말 정말 왕초보 의사가 아니라면요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면 생각이 없고 센스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가르쳐 줄 선배 의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쪽의 근육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이죠 근육의 모양만 다른 게 아니라 얼굴의 뼈 모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양쪽을 똑같이 놨다 그러면 뭐 의사가 이 사각톡 보톡스를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로봇가 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먼저 용량의 비대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왼쪽 오른쪽에 놓는 사각톡 보톡스의 용량이 차이가 있을까요? 주사기가 두 개 있어요 모든 병원에서 양쪽에 맞을 주사기 용량을 똑같이 만듭니다 제가 경력이 11년 차고 되게 많은 병원에서 페이닥터를 했고요 또 학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이 주사기에 담긴 보톡스의 용량을 왼쪽 오른쪽 다르게 만드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놓으면 양쪽을 같은 용량으로 놓게 돼 있죠 그래서 용량을 양쪽에 다르게 한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실수로 하거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용량을 다르게 놓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요즘은 양쪽을 다르게 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얼굴에 비대칭이 정말 심하면 한쪽만 맞기도 해요 저희 병원에 그렇게 한쪽만 맞으시는 분들이 이제 6, 7분 정도 되고요 그중에는 배우분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용량을 봤을 때 실수로 양쪽을 다르게 놓는다는 건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사건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이제 용량의 비대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니까 이제 위치에 대한 비대칭을 생각해 볼게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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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각턱 보톡스 맞기 전에 사각턱 근육의 모양이 양쪽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현명하신 아르미 여러분들은 벌써 알고 계시죠 양쪽의 모양이 정말 달라요 볼륨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어디가 제일 많이 튀어나왔느냐 하는 것도 달라요 그럼 양쪽에 포인트 놓는 위치를 똑같이 하면 될까요 안될까요 안되죠 그래서 다르게 놓는 게 당연히 정석이에요 또 이 근육만 다른 게 아니에요 사각턱 주변의 구조물들이 달라요 광대의 크기와 위치가 다르고요 볼 꺼짐의 정도가 달라요 당연히 양쪽을 똑같이 놓으면 안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똑같이 놓는 의사가 있다면 아무튼 제 주변엔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전에 얼굴에 비대칭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양쪽 얼굴이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코에서부터 양쪽 얼굴에 넓이를 재보면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이고요 물론 더 나을 수도 있고요 넓이만 차이가 나느냐 앞을 보고 있는 각도가 달라요 한쪽은 약간 옆을 향해 있을 수 있고 한쪽은 다시 앞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넓대하게 재미있는 거는 한쪽의 얼굴이 넓은 쪽이 근육도 더 큰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원래 얼굴 뼈가 넓은 거 플러스 근육이 넓은 게 같이 있어서 비대칭이 더 큰 경우가 많고요 보톡스를 맞아서 그나마 근육에 의한 비대칭이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양쪽 얼굴이 대부분 비대칭이에요 딴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그렇지 하고 생각한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 만들어둔 게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여담으로 근육이 큰 쪽에 보톡스를 더 많이 놔도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가 늦으니까 비대칭인데 왜 이렇게 안 줄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오늘의 결론 두둥탁 사각톡 보톡스를 비대칭으로 놓는 이유 사각톡 근육에 볼륨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 얼굴형이 다르다 자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 현타 아 현타 자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 검색하시면 제가 열어놓은 고민상담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카톡을 주세요 이상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볼륨이 다르다 모양이 다르다 얼굴형이 다르다